그 2,500원인데 어떻게 알아? 2,500원이 확실해? 이게 언제야? 내가? 어. 글쎄다. 2,000원 몇 원이야? 어. 만 원까지 하나 드려볼게. 여기 나무 좀 짧아. 응? 여기 좀 짧아. 넌 짧아. 길어선이지. 2,500원은 넘을 정도야. 2,500원은 넘을 정도야. 너도 짧아. 너도 짧아. 너도 짧아. 170이 넘으니까 내가 짧지. 너도 170이다. 난 170이다. 이건 100이 넘을 정도야. 잠깐만. 엄마를 denn원으로 타고 싶어. 너도 좋은休им이다. 난 60이 넘을 정도야. 나의 20이 넘을 정도야. 너도 16인간에 넘을 정도야. 너도 이렇게 잘 한낸이. 너도 이렇게 하면. 네. 정말. ін신이면. 그렇게 오늘의 어두운esseointing에 넘을 정도야. 난 80이 넘을 정도야. 모두 30만원은 넘을 정도야. 저는 이렇게 마음속이 넘을 정도야. buckets. 엄마는 예고를 찾으며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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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